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어제인지 헌법재판소 앞에서 다음번 공직선거 2024년도 4월 10일에 개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용지에 많은 작업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의심받는 이런 qr코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내려달라 이런 어떤 기자회견이 아마 이렇게 열렸습니다. 통선이 어제부로 261일, 오늘부로 260일이 남았습니다. 국민들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공정선거를 침해하는 그런 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헌법을 수호하는 책무를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그 일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유권자 총연합회 장영우 대표하고 위명수 대표가 보도자료를 어제자로 냈는데 제가 좀 늦게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qr코드가 이제 비밀 선거를 침해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 같다. 전문가 소견을 붙여가지고 헌법재판소에 합리적인 그런 판결을 요구했는데 이 보도자료의 말미에 보니까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한 번 더 참 한국 사람으로 참담하게 여기는 그런 한 대여섯 장 정도의 증거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복습하는 셈치고 이런 것이 대한민국의 그런 대법관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 2020년도 2017년도 대통령 선거부터 이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본인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선거구마다 그렇게 득표수를 이동시키는 설정값 그 사람들은 보정값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조작값이라고 부르는데 그 조작값을 사전에 대부분 다 세팅을 시켜놓은 설정을 시켜놓은 상태에서 개표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개표장에서 있었던 개표장 안에 투표함 속에 있었던 후보가 받은 득표수하고 그다음에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가 받은 득표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제 제야 전문가가 그런 오랜 경험을 활용을 해가지고 2017년 대선부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분석해 보니까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득표수를 특정 후보에서 또 다른 후보한테로 이동을 시키는 그런 규칙 수학적 관계식 조작값이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총여름 정리를 해가지고 발표를 한 것이 바로 이 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책이 나오더라도 조작한 사람들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외근과 숫자로 다 밝혀버렸기 때문에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에서 종로구에서는 몇 표를 훔쳐가지고 몇 표를 더해줬고 그 몇 표를 훔칠 때 거소선상투표에서는 몇 표를 훔쳤고 그다음에 제외국민투표에서는 몇 표를 훔쳤고 우편투표를 몇 표를 훔쳤고 종로구 관할 내에 삼청도는 몇 표를 훔쳤고 효자동에는 몇 표를 훔쳤고 이게 다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죠. 거기에 그와 같은 득표소를 이동시키는데 사용된 중요한 이런 도구가 바로 QR코드인 거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소하고 지역선관위가 선거에 끝나고 난 다음에 개표가 끝난 상태에 보관하고 있던 것이 서로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법원이 투표함을 법원에 보내라 이렇게 하니까 지역선관위는 표갈이 작업을 한 거죠. 선관위가 발표한 공식적인 발표 후보가 받은 득표수는 최종 득표수니까 그것에 맞춰서 새 투표지를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일명 투표함 통갈이라고 그렇게 부르죠. 그 과정에서 많은 이상한 투표지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바로 재금표장 6번의 재금표장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40년 종이 인쇄 경력자가 위조 투표자라고 밝힌 재금표장의 투표지 사진 이게 다 이렇게 빳빳한 심근 다발처럼 해서 이 끝이 이런 큰 뭡니까 절단기로 자른 뜻이 이렇게 깨끗하게 잘려 있지 않습니까 접은 흔적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발각이 됐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 이제 QR코드가 있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지니까 사전투표지는 앱손프린트로 출력하기 때문에 앱손프린트는 기계적 특성이 좌우 여백이 똑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왼쪽은 좁고 오른쪽은 넓고 한다는 것은 자르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거죠 자르지 않고서는 앱손프린트로 이게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또 발각이 된 거고 이런 것은 대법관들 눈에는 안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선거 무효소송을 그렇게 진행할 때는 결론을 정해놓고 여러분들 재판을 이끌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뭡니까 깡그리 무시한 겁니다 이번에 이제 유권자연합에서 제공한 오래간만에 다시 한 번 이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한번 복습하는 침치고 이거는 아주 예술작품이지 않습니까 배춘잎 사전투표지 배춘잎은 하단 부분에 초록색 인쇄를 말하며 비례대표 용지를 인쇄한 윤정기로 인쇄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인쇄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지는 사전투표장 현장에서 앱슨 프린트로 출력된 프린트물이야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다 선거 무효소송을 맡고 있는 대법관들이 다 뭡니까 깔아뭉긴 겁니다 그러니까 참 맨정신으로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대한민국이 부패한 나라가 돼버렸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이발이라고 해가지고 인쇄소에서 용지를 그렇게 한 묶음씩 자를 때 나오는 이런 칼이 무뎌가 나오는 그런 흔적들이지 않습니까 수천 장씩 겹쳐서 재단할 때 칼날이 무뎌져서 바닥에 깔린 용지가 선명하게 재단이 되지 않아서 예분의 종이가 붙어있는 현상입니다 그런 말씀드리게 되면 개표가 끝난 투표함 속에 여러분들 후보의 득표수하고 선관위와 공식적으로 발표한 득표수와 다르기 때문에 통과리를 하지 않고서는 법원에 제출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통과리하는 과정에서 일일이 뭡니까 하나씩 프린트로 출력하기가 힘드니까 그냥 인쇄소에 맡겨가지고 그냥 다 사전투표제하고 당일투표제 다 만드는 흔적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보통 사람들에게도 다 보이는데 판사들은 이제 대법관들은 선관위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결론을 정해놓고 천대엽하고 조재연이 그런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조재연 좀 노예하다고 하더라도 56년생이니까 천대엽은 아마 63년생이나 64년생 정도 될 건데 이게 다 이 도장도 이렇게 찌그린 타원행 도장이 나온 거죠 최윤희, 안민석, 오산시 선거구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들 재검표를 누가 주도했는가 아니고 현재 선관위원장을 받고 있는 노태학이 주도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인정 안 하고 다 깔아뭉개니까 이런 최윤희 후보 측 변호인들이 다 퇴정해버렸지 않습니까 그게 노태학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송도의 아파트촌에서 나온 천장 정도 1900명이 투표했는데 천장 정도가 여러분들 이렇게 뭉개진 일장기 투표지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너무 자주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식상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참 이렇게 선거가 무너져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다들 살 건지 사람은 뭐 단기적인 이익에 훨씬 더 비중을 두고 장기적으로 자신에게 날아올 그런 비용 청구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은 경향이 있지만 한국의 앞날을 생각하게 되면 참 답답한 거죠 아프리카에서도 이슬 일어나기가 힘든 그런 선거 부정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은 사악한 세력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게 이제 참 딱하고 어쨌든 뭐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있냐 없냐 토론의 주제가 아니고 이렇게 다 밝혀졌습니다 밝혀졌기 때문에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상반기의 책들이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어느 선에서 이 문제를 정리를 해야 안 되겠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이런 겁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대법관들이 그렇게 아이들의 앞날이나 자식들의 앞날을 생각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부끄러운 일인데 어쨌든 간에 악이라는 것이 이렇게 강하고 질기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사학원 2020년도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